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원희의 새 앨범이 궁금해 최애의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도 인사를 한번 먼저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희의 럭키송 플리 를 저장을 하고 갔잖아요 지금 다들 기분 좋게 잘 듣고 계시겠죠? 네 지난 시간보다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예고했던 대로 원희의 두 번째 미니앨범 플래닛 나인 보이저에 수록된 6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앨범에 원희 다섯 멤버의 사랑이 원희의 노력이 그리고 원희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직접 보여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희가 묻고 원희가 답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에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질문을 듣고 한 명씩 차례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스피드에 있습니다 오 스피드 네 단 1초라도 정체 구간이 생기면 안 돼요 인코스로 파고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들 빨리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희가 묻고 원희가 빠르게 답하는 스피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스피드 스피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멤버는 강연입니다 강연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갈게요 네네 오른손 자 알겠죠 한 명씩 릴레이로 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네네네 자 이번 미니앨범 다섯 글자로 릴레이 소개하기 시작 우주대통합 역대급 앨범 자 울어도 돼 유니버스다 나요? 사랑해 위브 아 뭐야 아 그런 거 말고 앨범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앨범에 관한 거를 그건 기본이고 아니 나는 이번 앨범 자체를 위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런 전개요? 선물할게요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 다들 막 날 죽이듯이 저게 또 게임이 예민해요 그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시작 멤버는 이번에는 키아부터고요 오 마이갓 네 옆에야 키아가 왼손잡이니까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요 왜 그랬어 아싸 마지막 잘 들어야 돼요 네 이번에도 릴레이예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들은 최고의 칭찬 한마디 자 키아부터 릴레이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 넌 래퍼니까 넌 마음대로 해 너 노래 잘한다 와 아니 진짜 아 끝이야 와 근데 용훈아 너 진짜 잘생겼다 아 네 음 어 어 어 드러머인데도 감성 충만 뭐 이런 얘기 약간 얘기 하하하하 자신감 살짝 줄어넣었어 너 지어낸거지 아니야 용훈이 형 때문에 말렸어 아 말렸어요 아 원래 생각했던게 있는데 드러머인데 곡 진짜 잘 쓴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앞에 드러머라는 수집은 없었고 근데 곡이 감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의 말렸군요 말려가지고 이런 얘기라고 이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한테 아 굳이 그걸 꼭 집어서 형이 와가지고 어 감성 좋다 이랬는데 아 감성이 좋다 했다고 근데 드러머인데라는 말은 안했다네요 아 안했잖아요 그 앞에 거는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말려가지고 아 그치 내가 사실 맞아 이번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할인이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을 듣고 아 감성 진짜 좋다 음 곡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시작 멤버는 이제 용훈이 형부터고요 오 이번에는 역시나 제가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갈게요 제가 2번이네요 네 이번 앨범이 나에게 선물해준 것 음 릴레이로 말하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생각해야 돼 시작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오 1초 지나요 감 감 감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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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아 잠깐만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오 아 잠깐만 아 벌칙 없나 벌칙 없으면 바로 그냥 키아 넘어가세요 일단 키아 먼저 네 저는 영감 영감 어 저는 끈기 저는 컬렉션 아 아하하하 아니 왜냐면 형이 너무 세게 가져가가지고 제가 원래 저거라 하려 했거든요 진짜? 똑같이 해요? 아니 뭐 내 마음으로 어떻게 똑같이 해도 돼요 똑같이 해? 저는 표현역 하겠어요 표현역 자존심 때문에 약간 표현역으로 바꾼 거군요 아니요 그런거보다 형이 기회라고 하니까 아 기회와 표현역은 또 다른 의미인거죠 알겠어요 우리 스피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럼 이제 앨범에 수록된 노래 한 곡씩 소개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먼저 1번 트랙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제목은 너의 우주는 입니다 작사 작곡에 참여한 우리 용훈이 형이 한 곡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두번째 미니앨범 너의 우주는 이라는 곡은요 일단 이번 미니앨범 타이틀곡이고 작사 작곡입니다 일단은 원희의 이제 우주 시리즈를 좀 이어나가는 그런 곡이고 너와 나의 긴 여행의 끝은 어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속이었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약간 이제 좀 신스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스트링 사운드가 그 사운드가 좀 이제 공허한 이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의 별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을 하자 네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요번 타이틀곡입니다 아 좋은데요 이 이번에 이제 너의 우주는이 어 타이틀곡이 됐잖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사실 또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멤버들의 생각은 잘 모르는데 뭐 이 노래를 처음에 혹시 딱 들었을 때 멤버들은 뭔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나 혹시 뭐 그런게 혹시 있을까요 뭐 그게 굳이 한 장면이 아니어도 괜찮고 약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이제 우주를 뛰어가는 이렇게 막 뛰어가는 느낌 뭔가 사랑하는 사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되게 막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달리는 느낌 너는 내 우주다 따뜻했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원희의 플레이리스트 다음으로 3번 트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3번 트랙으로는 꿈속에서 놓친 너 옅은 잠결의 흐르길입니다 자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우리 티아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이 곡은 제 곡 소개를 진짜 멋있게 잘 잡는데요 한번 곡 소개를 읊어볼게요 아 읊어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옅은 잠결에 펼쳐지는 장면은 기억이었나? 희망이었나? 혼란스럽게 떠오른다 놓쳐버린 장면은 조각을 맞춰가는 듯한 편곡이 약간 조금 가미되어 또 함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느껴져요 와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최고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곡 소개를 저희가 쓰거든요 근데 써 놓고 나면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너무 멋진 척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후회가 돼요 요즘 이제 곡 소개를 쓰는 게 이제 맛이 들린 게 저번에 이제 플랜은 그 얼터이구 때도 그랬는데 약간 마지막에 영화 같은 그 명드사 하나 쓰는 게 약간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이렇게 약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래요? 네 이 곡은요 제가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아침에 갑자기 막 깨고 싶진 않았는데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깊은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되게 좋은 꿈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다시 연장선으로 네 잠 들면 다시 그 연장선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최악이지 그때 그래서 약간 그 꿈을 꾸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약간 안타까움과 그 아쉬움으로 그냥 그 마음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어느 순간에 트랙이 나왔어요 평곡 트랙이 근데 이거 대입해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대입하다가 원래 이제 좀 애절한 모던 락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또 락스타가 그러니까요 돼버렸어요 그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을 다시 꿨네요? 아니 근데 뭐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좀 상황이 좋아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네 키아 그 곡은 정말 콘서트 때 최고의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저는 원이에서 락스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락 장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곡 이제 저희가 발매했던 트라우마도 제가 항상 키아 곡을 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고 싶기도 한데 콘서트만 되면은 약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힘들어서 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또 락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 원이에 미니 2집 플래닛 라인 보이저 앨범을 이렇게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해봤습니다 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다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네 저희는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남신용훈 불강현 흑할인 나무 동명 진흑키아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네 백악관 공부 정말